더불어민주당 강원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당대표 직속기구로 기본소득과 기본금융, 기본주거, 을기본권 등 4대 추진 과제를 정하고 17개 시도광역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세부 실천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. 전국 17개 시도당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발대식을 개최하는 강원기본사회위원회는 강원도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정책 입안과 실현을 위해 28명의 전문가와 정치인들로 구성했습니다.